아무래도 아닌가봐요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러게요 사실 꿈같은 얘기죠 어쨌든 초은이랑 의논하시고 여보세요 엄마 나 어 아니래? 아니 맞대 그래 그래 다행이다 엄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나 고맙고 너무 감사해 아빠한테도 전해줘 그래 다들 좋아하시지? 응 응 그럼 됐어 엄마도 정말 좋고 이제 우리 초은이 정말 잘 될거야 그래 응 진짜 맞대요 진짜 맞대요 제가 다 눈물 나려고 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감사드로 감사